자 그럼 나 먼저 한다 어 그 방구 구? 구름 룸으로 시작하는 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이겼지? 야야 다시 해 다시 고기 기쁨 내가 또 이긴 것 같은데 진짜 소나무 무릎 야 너 어떻게 한 번을 못 이기냐 어 진짜 너 끝말잇기 한방단어 왜 이렇게 많이 알아 아니 얼마 전에 유튜브 보는데 끝말잇기 한방단어가 쫙 나와있더라고 그래서 그거 싹 외웠지 어 나도 그거 찾아서 봐야겠다 그럼 니가 졌으니까 약속대로 아이스크림 쏴라 어 야 민주야 너 아이스크림이 몸에 얼마나 안 좋은 줄 알아? 응 알아 그래도 먹을 거니까 사줘 살도 엄청 찐데 응 알아 그래도 먹을 거니까 사줘 그리고 또 응 알아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뭘 알아 어 야 알겠다 알았어 어 어? 미미기? 어? 어? 재민이 와 띠우야 웬일이야? 아니 집에 혼자 있는데 심심해서 놀러와야지 아 그래 들어와 들어와 히히 어? 누가 있었네 어 친구 아 친구 누구야? 어 우리 옆집 사는 슈우 아 안녕 어 안녕 귀엽게 생겼네 아 부끄럽네 어? 방금 목소리가 아 가끔 목소리가 왔다 갔다 해 신기하네 아 진짜? 어 진짜 엄청 재밌다니까 그럼 우리 다음에 그 게임 같이 해보자 오오 완전 좋지 참 야 둘이 엄청 친해졌다 예 나랑 말이 좀 통하는데 이영아 진짜 재밌어 둘이 잘 맞냐보네 흐흐흐 야 우리 심심한데 셋이 브롤이나 할까? 브롤? 와 진짜 재밌겠다 하자 하자 그래 난 지금 브롤 별로 안 땡기는데 아 왜 하자 음 난 안 할래 그래 그럼 시우야 그러면 우리 둘이 듀오 하자 듀오 응 나도 안 할래 응? 왜 하자 그냥 민수영어랑 노는게 더 재밌어 뭐라고? 나도 너랑 노는게 게임보다 더 재밌는데 그럼 우리 뭐하고 놀까? 뭐야 진짜 아 근데 형아들 배 안 고파? 쓰읍 좀 고픈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우리 뭐 시켜 먹을까? 아 좋지 흐흐흐 야 우리 뭐 시킬까? 아 피자 콜? 피자? 오 아 야 치킨은 어때 치킨? 쓰읍 난 치킨보다 피자가 더 땡기는데 그게? 야 시우야 너는 뭐 먹고 싶어? 음 민수영아 형아 피자 먹고 싶다고? 어 그럼 나도 피자 역시 나랑 잘 통한다니까 아 뭐야 난 치킨 먹고 싶은데 근데 민수영아가 피자 먹고 싶다잖아 난 치킨 먹고 싶다고 치킨은 쓰읍 닭이 너무 불쌍하잖아 뭐? 닭이 불쌍해서 치킨을 못 먹는다고? 야 그러면 그 피자 위에 햄 올라가는데 그 돼지고기잖아 그거 돼지는 불쌍한데 그걸 어떻게 먹냐? 돼지는 먹어도 돼지 하하하하 야 닭도 먹어도 된다? 아 진짜 유치하게 야 그러면 그냥 치킨 시켜 먹자 치킨? 쓰읍 뭐야 너 방금 치킨은 닭이 불쌍해서 안 먹는다며? 안 먹는다고 한 게 아니라 불쌍하다고 한 거지 야 너 가만 보니까 지금 민수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먹는다고 하는 거 같은데 너무 민수 편 만들어 에이 내가 무슨 편을 들었다고 그래? 그래 유치하게 무슨 편이야 어후 진짜 좋아요 아 다 치웠지? 아우 배부르다 야 그럼 나 손 좀 씻고 올게 야 이슈 어? 너 민수가 그렇게 좋냐? 아니 그냥 저희 형아 좋은 사람인 거 같아서 너 솔직히 나랑 알고 지낸 지가 더 오래되지 않았어? 그치 그럼 너 내 편을 들어야지 에이 나는 무조건 혐한 편이지 그치 야 무슨 얘기 하고 있었어? 아무것도 아니야? 뭐야 근데 민수 형아는 빨간 모자를 좋아하나 봐 어 야 쟤 맨날 빨간 모자만 써갖고 별명이 뭔 줄 알아? 고추장 찌킨 멸치 아 뭐야 그러는 넌 야자수 머리잖아 야 차라리 야자수가 낫지 고추장 찌킨 멸치가 뭐야? 아 진짜 아닌데 민수 형아 빨간 모자 엄청 멋있는데 응? 진짜? 오 형아 빨간 모자랑 엄청 잘 어울려요 역시 시우 네가 보는 눈이 있다니까 시우야 그러면 내 머리는? 뭐가? 내 머리는 어떠냐고 잘 어울려? 손뚜껑 같은데 뭐? 손뚜껑 손뚜껑 아 뭐야 아까는 너 내 편이라면조 어? 편? 야 너 아직도 유치하게 네 편 내 편 하고 있냐? 아니 아까부터 시우가 계속 네 편 만들잖아 편 든 게 아니라 사실만 얘기하는 거지 오 말 잘해 잘해 완전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김변호사입니다 놀고 있네 어후 그럼 우리가 놀고 있지 공부하고 있냐? 어후 이게 왜 나 때문이야 거기 어후 됐다 됐다 말을 말자 말을 말아 말이 무슨 김밥이야 말게 완전 재밌어 나랑 셀프 코드도 잘 맞네 야 너네 둘이 그렇게 잘 맞고 재밌으면 둘이 나가서 놀아 뭐? 너네 둘이 나가서 놀으라고 응? 어디야? 너네 왜 웃어? 아 뭔데 그치? 내 말이 맞지? 그러게 어이 그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형아 사실은 너 재민이랑 친해 그럼 어릴 때부터 계속 같이 놀고 그랬어 아 진짜? 어 재민이 형아랑 엄청 친해 아 그래 그럼 시우야 우리 재밌는 거 한번 해볼래? 재밌는 거? 뭐? 오스답이요? 어?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몰래카메라 몰래카메라? 어떤 거? 질투 몰카 질투 몰카?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였는데 뭐야 재민이 형아 내가 형아 변해지 누구 편이겠어 어 완전 속았네 그치? 내가 재민이의 완전 잘 속을 거라고 그랬지? 아 진짜 재밌었다 자 그럼 너 아까 내 머리 솥뚜껑 같다고 한 것도 몰래카메라 알아서 그렇게 얘기한 거야? 그건 진심이었는데 아 뭐야 형아 우리 셋이 주로 팀 자리나 하자 그래 아까부터 불호를 하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네 그냥 그래 까닭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캥 꿀